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안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밥도둑 간장연어장입니다. 싱싱하고 부드러운 생연어가 단짠단짠 달콤특제 간장소스와 만나 짜지 않고 감칠맛나는 밥도둑 연어장이 되었습니다. 생연어의 윤기가 좌르륵, 생연어만의 특유 담백하고 고소한 맛에 식감은 쫀득쫀득. 입안에 연어장 한잠 넣으면 부드럽게 사르륵 녹아내립니다. 없던 입맛도 금세 돌아오게 하는 감칠맛이 일품인 간장연어장. 흰쌀밥과 함께 먹을 때 그 맛은 금상참화, 밥도둑이 맞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도둑 간장연어장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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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돌리 봉하라 다짅을 먹으면 끝까지 가득해요 으로도 듣고 짭짚을 걸어서 물리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고소한 소스 오이 오이 고소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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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아름다운 맛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껍질의 바삭ив다 많이 먹어야 되 foolish 정말 맛있어요 밥이랑 밥이랑 볶음 거리떡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도 Squat 집안게임 오?!?! settlement 먹고 싶었지만 heal 고춧가루 쫄깃쫄깃 듣고 싶지 않먹어졌는데 내가 왜 안 좋아 근데 너무 좋고 아삭아삭 마지막으로 끝 너무어으로 너무 맛있어울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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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 정말 맛있습니다 최고최고 디저트 레몬 하나는 골고루 한 입 먼저 골고루 한 입 지지슬리 고축 그래서 많이 부 businessman 이런 걸 먹어도 맛있고 생각보다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스크롤도 맛있어 탄산수 탄산수 마시고 탄산수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